선그룹 주얼리, 새 멤버 2명을 확정하고 올 가을 가요계로 컴백합니다. 그룹 주얼리는 멤버 이지현과 조민아가 잇따라 팀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초부터 새 멤버 영입 오디션을 진행해 왔는데요.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5명의 예비 후보를 선발해 최근까지도 고민을 거듭했다며 결국 새 멤버 2명을 최종 확정, 오는 9월쯤 새 앨범을 낸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주얼리의 박정하와 서인영은 모두 솔로 앨범을 내고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한 바 있습니다.